까만물이 파뿌리되는 그날까지 여기서 이러고 싶습니다! 안 무섭겠어요? 뭐가요? 누나... 제 손이 그분을 깨운다니요. 이보다 더 보람되고 뿌듯한 일이 없겠습니까?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돈도 없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내 인생을 못하지 않을 건 없다니까 일단 해보긴 하는데 왜, 왜, 하필 왜, 왜 제가 찍힌 걸까요? 하하필 왜, 야, 예쁘고!